자장면이 최초래. 양파 빼고 자장면은 세계 최초래. 양파가 없으면 어떡하지? 형 또 뭐 해야 되죠? 아무래도 오신 채라 안 넣었으면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최초로 양파 안는 양파 안는 짜장면이 완성될 거다. 대신에 저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잘게요. 저번에 파스타 할 때처럼 잘게 잘게. 아까 누가 딘딘 두부 덜지 않았냐? 그렇지. 저 양배추는 다 같이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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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게. 열어봐. 이 짓도 많이 끓는 것 같아. 고현아. 네, 잠시만요. 조심해. 고기 만드는 거야, 지금. 다짜고기. 간고기처럼. 그전에 두부로 짜장면을 몇 번 해봤는데 조금 아쉽거든, 식감도 좀 아쉽고. 고기라고 속아주는 거지, 두부맛이 났는데. 와, 냄새. 으깨는 두부 튀겨서 고기로 착각하게 사기치는 거야. 노릇노릇 튀기는 거 아니는데? 잘 풀어서. 색깔 나오려고 그러네. 색깔 나오네. 이렇게 뜨거워지, 이렇게. 식감이 고기는 거랑 똑같아지지. 유닛 짜장. 이따가 먹어보고 알지. 이따가 먹어보고 알지. flour. 그렇게 듬뿍ness. 교복소. triumph. 해서 아래, 이렇게 헷갈려.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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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면 씬씩 간 좀 봐. 간이요? 짜내준다. 오호! 상당한데요? 진문대. 이거 내가 아까 오다가 연구해 본 거 안 한 거 해 보려고. 그런데 실패할 수도 있어. 나 지금 머리로만 해 본 거라. 표고버섯 가루. 표고버섯 가루. 반죽을 하는 거야. 밀가루 반죽하듯이. 그럼 물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럼? 예. 30분 정도. 완전 으깨라던데. 이제 엎드리고 싶다. 아, 진짜 엎드리고 싶다. 야, 이게 뭐해? 이렇게. 처음에는 부드럽게 힘을 넣고 태극권 하듯이 반죽이 잘 됐다 싶으면 손에 안 묻어나기 시작해 어우 질겨줬네? 어떤 완성형을 원하시는 거예요? 꺼바로 먹어봤지? 꺼바로 네가 원하는 탕수육의 모양을 만드는 거야 얇아야 돼 테스트해볼까? 계속 뒤쪽 뒤쪽 하면 되죠? 노릇노릇 테스트까지 튀겨지는 게 맞아 이거? 노래 지지가 않네 근데 이거 튀기면 안 되는데? 꺼바로 오늘? 완전 망했는데 꺼바로 오늘? 이게 어떻게 탕수육이야? 뭔가 탕수육은 실패할 것 같은데 자 잘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먹어봐 자 잘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먹어봐 우와 우와 네가 지금 잘못 튀겼지? 짱 늘어나네? 맛있지? 네 자 우와 신기하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찹쌀 탕수육 같아 근데 찹쌀 안 넣은 거잖아 찹쌀이 아니고 전분이라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 맛이 나왔네 신기하다 가짜 고기 와 역시 홍콩 만점 아저씨 와 멋있다 3개 나오네 지금 몇 시야? 지금 10시 반이야 두꺼하고 전분 버섯들이 있으니까 자 좋아 이러면 또 고기를 만들어야 돼 얇게 두꺼우면 안 된다고 그랬지 두꺼우면 터져요 내 걸 왜 봐 아니요 지금 두껍게 있는 거 터지는 거야 네 약간 잘 튀겨진 고기 색깔이 나오는 거 같으면 이렇게 튀기면서 노릇노릇해지는 거 건지면 돼 탕수육 소스 하면 진짜 탕수육 꺼바라고 같겠다 응 빨리 빨리 돼야 돼 색깔 막 나온다 이제 11시에 국수 삶아? 네 네 으아! 괜찮? 으아! 괜찮? 으아! 괜찮? 괜찮아? 네 우와 기름 엄청 튼데 이거 형 조심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 터지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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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씨 이거 어떡하지? 아이씨 너무 무서운데? 아이씨 너무 무서운데? 얘네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부... 부어... 부어버리네 네. 아니, 가만 있어 봐. 방법은 약간 꼼수 쓰자. 벽풍처럼 다가오는 그 사나이. 비켜, 뭐일이 있어? 멀리요? 형, 뚜껑을 닫을게요. 형,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형,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형,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뭐일이 있어? 뭐일이 있어? 지금도 시키는 방법이. 마트 갔다. 누구 멀리 있어? 물 부시게요? 물 부시게요? 완전 난리 날 것 같은데? 난리 나지. 형, 형 조심하세요, 형 조심하세요. 뚜껑 닫고 하세요, 뚜껑. 물 부시게요. 이거 절대 의외만 따로 하면 큰일 나. 물 부시게요. 이미 기름이 타버렸는데, 이거. 어떻게든 온도를 낮춰야 할 거 아니야, 기름을 높게. 네. 아유, 기름 탔다. 네, 기름 많이 탔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제가 꽃 따라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어이, 뭐해, 팝콘이요? 어이, 뭐해, 팝콘이요? 와우, 뭐야, 왜 그래? 와우. 와우. 야. 시가 막히다, 야.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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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참나물이고. 아니, 아니요, 저거. 이제. 이건 참나물이고. 아니, 아니요, 저거. 이제. 이제 그러면 색깔이 돌아온 거예요? 더. 저거부터 튀기다. 배가 나올까요, 여기? 아니, 여기 빨리빨리 해야 돼. 오우! 어어어어어, 살아났어요. 형, 대박인데요, 진짜? 아까 색깔랑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안 타는 거지? 지금 온도를 낮추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먹어봐. 버섯. 명절이다. 맛있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나는 다시 살려낸 게 너무 신기해, 기름. 너무 예쁘게 안 해도 돼. 기름을 늦다 끝낼 거라. 네, 바닥 태웠네. 딘딘! 에? 아니, 너 바닥 태웠냐? 에? 바닥을 태웠어. 재밌네. 재밌는 방송이네. 이거 방송 재밌네. 음... 음... 싹 한 커플을 태워버렸네. 지난주에 에이스가 오늘의 망나니가 돼버렸어. 면이 면이 일정치가 안 와. 어떤 건 되게 작고, 어떤 거 많고. 그래서 막 이러네? 그런가요? 면을 담았다는데 여기가 있는 거지. 5분 남았습니다. 5분? 네. 딘딘! 다 됐습니다. 앗, 뜨거, 앗, 뜨거. 다 됐다. 보니 혼자 하기 빡세지? 내가 여기 올릴게. 네, 현장. 어? 아 진짜 어디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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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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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황수 끝! 네. 전하셨습니다. 짜장면도 곧 끝! 나 사실 만두 딘딘 포기했는데. 형, 만두.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어, 맛있어요. 먹어봤어? 어디다 올리... 가지고 나가면 돼, 테이블에 깔면 돼. 이제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딘딘 딱 만들어내고. 갖다 놔?